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현시의회는 어제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당 송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류 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해 발의 정족수 5명을 충족했지만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안경자 의원이 뒤늦게 서명을 철회하면서 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은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들의 조례 제정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민생 현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상캐스터